대구 강북고에서 공부로 전결승을 하고 연세대에 과수속으로 입학한 2002년생 김민재 투수 최고구속 132kg에 183에 헌칠한 키 그리고 얼굴까지 잘생긴 말도 안되는 캐릭터입니다 팬더스에서 기대와 사랑을 듬뿍 받는 선수입니다 1회초 수락고 공지수 1번 타자와의 대결입니다 바깥쪽 꽉찬 불로 초구 카운트를 잡는 김민재 투수 어우 볼 좋은데요 아 인코스로 꼽았는데 살짝 벗어났나 봅니다 올해 초 대학 동아리에서 잘 던지는 선수가 있다 하여 HS벤더스의 김홍석 감독님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스카웃을 해봤다는 김민재 선수입니다 정말 부러운데요 아 마스크가 쩍쩍 달라붙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높은 볼을 하나 던져봅니다 어? 또 하나 들어가는데요 원스리가 됩니다 하지만 한가운데로 풀카운트를 만듭니다 과연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스윙 삼진! 하이패스 볼에 나도 모르게 배트가 나오고 맙니다 3번 강릉고 출신의 95년 선출 노병훈 선수와 대결합니다 아! 비껴맞으며 내야의 높이 뜨고 맙니다 삼누수가 영리하게 그물을 잡고 산불로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남겨두고 5번 신규범 선수와 대결합니다 한가운데 냅다 꼽아버립니다 야 볼 진짜 좋은데요 아 다시 높은 볼이 들어갑니다 아 저게 의도된거면 너무나 좋을텐데 스윙 투 스트라이크 커브사인 아 변화구가 존에서 너무나 차이가 나네요 다시 높은 볼로 풀카운트가 됩니다 스윙 삼진! 이야 알고도 못 치는 볼이네요 명문대를 나오고 명문팀에서 사회인 야구를 처음 시작하는 김민재 선수의 앞으로의 야구 인생 매우 기대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